어머, 환갑이 지나쳐서. 요즘은 정말 나이를 반응할 수가 없죠. 거품이 반절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라인댄스가 워킹 동작이 많아요. 음악에 맞춰서 다양한 강도와 템포로 스텝을 밟다 보면 뼈가 튼튼해지거든요. 라인댄스를 추게 되면 춤을 추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동작이 업다운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소실되기 쉬운 골밀도를 높여주게 되기 때문에 또한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다. 늘 움직이시죠. 지금 스트레칭 중인데요. 제가 젊어서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서 지금처럼 관절이 튼튼한 거거든요. 이 자세는 햄스트링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자세인데요. 엉덩이 넓이로 두 발을 벌리고 두 손을 모아서 등 뒤로 가져오고요. 엉덩이 쪽부터 서서히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서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게 하면 됩니다. 이 자세는 의자나 벤치같이 엉덩이보다 낮은 곳에 이렇게 왼발을 올리시면 되고요. 스트레칭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끝을 올려주시면 돼요. 운동은 별게 아닌데 운동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유연하신 것 같아요. 스트레칭과 허리에 젖은 자세인데요. 사실 이 자세는 안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희 피디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아까 팔씨름 지신 분이죠? 종합병원이에요. 오늘의 사례자 아니죠. 이것도 하면 당겨요. 이렇게 스트레칭이 가장 모든 운동의 기본이잖아요. 뭉친 것도 부러져요. 지금 개족탕을 뿌리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이 닭발은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고 그랬거든요. 특히 동의보관과 본초강목을 보면 닭발을 주재료로 한 개족탕이 나오는데요. 개족탕은 허리와 어깨, 목, 무릎 등의 관절 및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닭발에는 칼슘과 콘드로이친, 콜라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연골과 인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닭발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맛만 좋은 줄 알았죠. 망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거 호마씨인데요. 호마씨가 원래 관절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식할 때 좀 자주 넣어서 먹어요. 아, 진짜. 아니, 이게 출력이지. 지금 이거 굉장히 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된장을 좀 풀고 철에 따라서 시래기나 아홉 같은 걸 넣어서 먹고 있어요. 시래기, 된장. 근데 시래기도 뼈건가게 들이있잖아요. 요즘 같은 봄철에는 상과들에 나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봄나물들도 알고 먹으면 약이 되는데요. 특히 취나물이 관절에 좋다고 해서 챙겨 먹고 있어요. 끝내주시죠. 뭐예요? 뿌리시는 게 뭐예요? 아, 이게 홍화 단백질이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아까 제가 운동할 때 좀 수시로 마시던 거 있죠. 그게 다 홍화 단백질이에요. 두 분의 공통점이 그 단백질은 이거를. 빠져나가는 근력하고 골밑도를 잡으려고 먹기 시작했는데 꾸준히 먹으니까 뼈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단백질 역시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니까 이왕이면 홍화와 단백질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의 3일 날 remo의 바로 일 미래